안녕하세요 저는 쇼핑의 코리아 인사팀 신규 입사자 이세진입니다. 지금 저희 인턴 분들 오티도 듣고 지금 여기 예쁜 사원증도 받고 지금 팀원분들 좀 뵈러 저희 팀 부서들이 있는 층에 왔는데 지금 팀원분들 만나러 가는데 너무 떨려요. 잘 맞아 주시겠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팀장 옹고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저희 신규 입사자 드리는 웰컴 선물인데요. 이거 코치랑 선물 드릴게요. 너무 감사해요 입사자 준비 잘 해주셨어요. 안녕합니다. 앉으시죠? 돌아온 세진입니다. 팀원분들이 엄청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. 이쁜 꽃도 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 주셨어요.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이 웰컴 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이런 펜을 넣어 주셨어요. 펜 꽂이랑 형광펜이랑 펜이랑 메인펜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런 다이어리도 있어요. 보니까 슈피겐 코리아 로고도 들어있고 23년도 다이어리에요. 이렇게 무지처럼 공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어리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슈피겐 코리아 제품인데 여러 가지 잭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업무하면서 잭을 많이 끼워야 할 상황들이 많은데 그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노트북 거치대에요.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책상에 놓고 쓰면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 노트북 거치대를 이용해서 좀 제가 저한테 맞는 각도를 조정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고리 핸드폰 뒷면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링 같은데요. 저도 핸드폰에 한번 나중에 붙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책이 들어있는데 어 대표님께서 여기 표지를 장식하고 계시네요. 아무튼 좀 그런 저희 슈피겐 코리아의 그런 경영 방식? 그런 게 수상을 받을 정도로 좀 직장인들에게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아까 웰컴 키트 받은 걸로 제 책상을 꾸며봤는데 아직 처음이라 좀 휑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저도 제 물건 가져와서 책상 꾸며보려고요. 아까 받은 꽃도 잘 났고 폴라로이드도 놓고 여기 보시면 제 이름표도 보이시죠? 저 스티커가 너무 귀엽네요. 물감 키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노트북 거치대인데요. 이렇게 생겼고 좀 작아 보이는데 엄청 튼튼해요. 이렇게 쳐도 끝 그대로 있고 대체 잘 쓸 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. 책상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데 슈피겐 코리아는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더라고요.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어서 내 몸에 맞출 수도 있고 또 졸릴 때는 서서 일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책상 정리는 다 됐고 저는 이제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따 퇴근할 때 만나요. 안녕! 네 드디어 첫날이 끝났습니다. 와! 지금 저는 회의실에 있고요. 방금 회의가 끝났는데 마침 또 퇴근 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출근 전에 좀 많이 긴장하고 좀 떨렸었는데 팀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적응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출근 전에 프리코딩을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도 미리 쓰는 협업 도구를 알 수 있었고 또 팀원분들 얼굴도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친숙하게 다가왔고 또 편하게 적응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런 많은 분들의 환영과 관심 속에서 이렇게 첫 출근을 해서 많이 소중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쇼핑 앤 코리아에서 더 힘을 받고 응원을 받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그럼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안녕! 안녕!